안녕하세요. 림입니다. 제 영상 댓글들을 보면 어떻게 마우스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굉장히 쉽거든요? 진짜 굉장히 쉬운데 방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우선 브러쉬 툴을 선택하신 다음 처음엔 이렇게 아이라인을 대충 그려줍니다. 진짜 대충 그려도 돼요. 그리고 스머지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아이라인을 잘 다듬어 줍니다. 이때 스머지 툴의 강도는 75% 정도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얇아지면 브러쉬 툴로 색을 채워주고 스머지 툴로 다시 비벼줍니다. 모양이 괜찮아질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아랫부분이나 쌍꺼풀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줄게요. 지우개 툴 불투명도를 20% 정도로 주고 적당히 두드려주면 이렇게 연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흰 눈동자를 브러쉬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홍채를 그릴 땐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 상태에서 브러쉬로 한번에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버레이로 레이어를 올려서 홍채 안에 색을 칠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러쉬로 색을 올리고 스머지 툴로 비벼주는 식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스머지로 바깥 방향에서 눈의 중심 쪽으로 비벼주면 더 생동감 있는 홍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안에 동공은 브러쉬 모양을 이걸로 선택한 다음 이렇게 찍어주시면 자연스럽고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동공을 그리는 김에 그림자도 넣어주고요. 홍채 안에 디테일도 스머지로 비벼주면서 표현해 줍니다. 화이트도 살짝 찍어주겠습니다. 참 쉽죠? 이제 눈 주변을 그려줄 건데요. 이렇게 멀티플로 레이어를 올려주고 색을 칠하면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브러쉬로 색을 올리고 스머지로 비벼주는 식으로 그려줍니다. 눈 밑에 애교살도 표현해 주겠습니다. 속눈썹은 얇게 브러쉬로 그려주고 스머지나 질계로 끝부분을 살짝 다듬어주면 됩니다. 밑에도 동일하게 그려주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질감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의 반사광도 넣어주시고요. 아래 속눈썹 그림자도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질감 표현을 할 때는 브러쉬를 작게 해서 자글자글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위에 눈썹은 그냥 노가다로 그려줘야 됩니다. 꿀팁을 주자면 벽붙을 사용해서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썹 화장도 그려주고요. 이제 밝은 부분을 브러쉬로 찍어주고 양감을 더 넣어주겠습니다.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위에 더 퍼주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쉽습니다. 색도 더 진하게 올려주고요. 색을 올리실 때 멀티플을 사용하면 더 밀도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약간 파스텔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위쪽 속눈썹 그림자도 그려주겠습니다. 좀 더 혈색이 도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굵은 느낌을 더 살려주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어때요? 마우스로 그림 그리기 정말 쉽죠?